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초등학교 3학년 2반 고다미입니다 지금은 매주소프라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은행중학교 3학년 오소희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맡고 있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합창단에서 그냥 더 배우고 싶어서 좋아 봤어요 수요일은 2시간, 토요일은 한 3시간 정도 연습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큰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줘서 활동하기 편한 것 같아요 시흥시 소년소녀 합창단은 처음 올라가는 공연이니까 설레기도 하면서 애들이 잘해줘서 기분 좋기도 하고 그냥 공연도 더 많이 나가고 단원들끼리 잘 어울려서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단독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많은 같이 하는 공연도 좋지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공연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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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은신이 소녀소녀 학창단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